네 대신 리포트를 읽어주는 곰 차장 대포차 시간 함께합니다. 곰 차장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박 차장님과 이야기 나누는 동안 채팅창에서 계속 아 올해 뭐 5월 6월에 2800 갈 거다. 아니다 2700이다. 아니다 더 기다려야 오를 거다.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하신데 어쨌든 뭐 2300 갈 거다 이런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서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면은 뭐 4월 달에 간다 이러면은 그때 뭐 레버리지 일으켜서 파생 상품 하면 되겠죠. 아 네. 근데 이제 모르니까 항상 그러한 방향성은 잡되 안 됐을 때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응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상승을 가정하고 주식을 하죠. 네. 근데 이제 매니저들 뭐 특히 이제 큰 펀드를 하는 매니저들은 좀 다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뭐 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올라갈 때 조금 더 먹을 수 있고 내려갈 때 조금 더 덜 다칠 수 있는 전략들을 수립을 해서 연간 실적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야 뭐 좋아질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23년도에 안 좋은 것들은 23년도 상반기 초반 반영을 많이 시킬 거고요. 24년도에 좋아질 것들은 23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시장에서 반영을 또 할 겁니다. 기업 실적 추정치가 높아질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게 뭐 딱 언제 어디까지 간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어디를 넘어섰을 때는 그러면 나는 비중을 확대해서 조금 더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어느 정도 줄었을 때는 현금 비중을 확대해서 손실 가능성은 줄이고 이러한 부분들의 전략적인 부분들을 가져가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럴 때 확 아 2700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좀 시원할 텐데 아 2700 가겠죠. 언젠가는 네 솔직한 공차장님이 그럼 오늘도 종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 또 7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오리온이 이제 월별 실적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제 많은 증권사들이 보고서를 썼는데 실적은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심택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회사 조처리 애널리스트가 드디어 이제 시장 눈높이를 하회하는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목표주가 하향을 했고요. 탈모 관련주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하고 있다. 저의 이제 실생활과 더불어서 바이오니아 오늘 이제 보고서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디오라는 기업 대표적인 덴탈 관련된 기업입니다. 근데 주가는 다른 덴티움이나 오스테인 플란트 이런 쪽보다 훨씬 더 못 갔었거든요. 오늘 이제 실적과 앞으로의 기대 전략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영풍정밀이라는 회사 이 회사도 약간 뭐 플랜트라든지 이런 쪽 기업인데 이차인지도 약간 묻어 있고요. 고러한 내용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원익아이피엘스는 오늘 투자 의견을 홀드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게 보신 거예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 한솔케미칼은 오늘 이제 리포트 제목이 상반기에 사서 하반기에 먹자라는 제목의 리포트였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상반기에 안 좋다는 얘기죠.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까지 그래서 오늘은 IT 쪽이 원익아이피엘스와 한솔케미칼 두 종목인데 둘 다 이제 의견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그 외에 실적 나온 쪽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쪽들 한번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리포트 오리온은 월별 실적을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계속 좋았었다라는 얘기만 들어서 1월에 좀 명절이 있다고 해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이례성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이 HTS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그죠. 제가 이제 잠정실적 공시를 이렇게 띄어났어요. 보시면은요. 전년동기 실적이 있고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전기 대비 증감률이 있습니다. 박살이 났어요. 아니 중국이 마이너스 43%래요. 베트남도 마이너스 30%입니다. 약간 믿기지 않는 실적이죠. 오리온은 매월, 매분기 실적 성장 흐름을 좀 보여줬었던 기업인데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충절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재고 쌓기 이 부분이 이미 이때 진행이 됐던 거예요. 작년에는 이때 진행이 됐던 거고. 그래서 이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년동기와 비교를 했을 때 국내는 좋았죠? 12월 기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성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베트남도 성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러시아도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중국이. 좀 찝찝하죠. 왜 작년 12월에 좀 빠졌을까.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충절에 전에 이제 재고는 막 쌓아놓습니다. 근데 그 쌓인 재고가 덜 빠지면은 재고가 남아서 2월 달도 좀 물량이 덜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포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하위투자증권 뿐만이 아니라 오늘 굉장히 많은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썼는데 걱정하지 마라라는 리포트가 다였어요. 시장의 관심은 역기저. 어차피 이제 1월 달은 기저가 높아서 역기저 효과가 발생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이후에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부분이고요. 1월에 역기저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골이 되게 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깊지 않대요. 이분들이 더 잘 알겠죠. 저보다. 그래서 국가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1%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6.7%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원가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음식료 관련 업체들의 원가 부담은 1월 달까지는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리온 과자를 그렇게 즐겨 먹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이제 농심과자 옛날 과자들 2022년도 판매 1위 과자가 새우깡입니다. 스낵 제가 2등부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등은 새우깡이더라고요. 꼬깔콘도 상위에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잘 아는데 과자 가격이 불과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 1,200원? 이 정도였어요. 근데 요새는 대형 슈퍼 가면은 1,550원? 1,650원? 이 정도예요. 엄청 비싸네.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간 겁니다. 근데도 이제 원가 부담이 있대요. 제품 가격은 이만큼 올라온 상황에서 원가 부담이 1분기까지 잡히는데 2분기부터는 지금 주요 음식료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부담감이 있지만은 이번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춘절 이후에 소비 회복과 맞물리고 명절 이후 시장에 재고 이슈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나간다는 거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레버디지, 물량 레버디지 효과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파이와 비스킷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베트남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모두 23년도에 추가 라인 투자를 감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주요국에서 우리가 이제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예전에는 초코파이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 이제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분들 스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워낙 잘하고 있고요. 러시아 쪽 같은 경우도 제품 카테고리의 확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이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안 좋았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반영이 돼 있고 글로벌 피어대비에서도 너무 이제 주가가 반영을 못 시켰기 때문에 오리온의 주가는 좀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리온 실적 좋아서 사실 저는 사고 싶었는데 못 샀거든요. 그럼 또 이럴 때 접근해보는 것도 그렇죠. 그런 의미죠.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심텍 주요 리포트를 들고 오셨는데 아까 원익 IPS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실적이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는 건 하반기는 안 좋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 호팡이 안 좋기 때문에 유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제품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PCB 쪽과 다음에 이제 패키징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쪽 PCB라든지 아니면은 PCB, 아 패키징 이러한 기판 관련된 기본 업체예요. 조처리 수업께서 목표 주가를 많이 하향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실적 흐름을 보이느냐 심텍이 잘 나갈 때는 이제 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계속 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최근에 만들어냈었는데 4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443억 지금 컨센서스가 791억이니까 컨센보다는 44% 정도 실적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예상 실적을 1993억 YOY 마이너스 44.7%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600, 700억 분기 기준은 평균적으로 근데 이게 4분기까지 450억이니까 사실은 연간 기준으로는 아니 다른 분기들은 거의 1200억씩 만들어낸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실적이었는데 스마트폰이라도 PC 세트 부진 거기에 대해서 메모리가 그나마 버텼어요. 3분기까지는 하지만 4분기에 메모리 쪽 관련된 부품이 재고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패키징 기판도 메모리 관련 쪽이 좀 어려웠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 PC, 메모리 업체 관련 밸류체인 중에 제일 늦게 실적 추정치가 하향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3분기까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주가 조정은 뭐 미리 이제 겪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상당히 먼저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향후 업황 회복 시에는 레버리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결국은 이제 그럼 실적이 언제 좋아질 것이냐라는 건데 메모리 업황과 동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표를 좀 보시면요. 이게 이제 심택의 주가 흐름인데요. SK하이닉스라는 대표적인 메모리 회사가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은 하이닉스가 좋아지면 심택도 같이 가고 하이닉스가 안 좋으면은 심택도 빠지고 최근에는 이제 이 패키징기판 비중 덕에 아웃퍼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패키징기판이라는 게 가격이 워낙 있고 수요가 이제 좋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가지 이제 고부가 제품군들에 대한 판매 비중 상승 이러한 부분들 때문이었는데 하여튼 지금은 거의 제자리로 왔죠. 그러면은 SK하이닉스가 언제 좋아질 것이냐 이 부분만 보면서 심택을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회사들은 언제 좋아진다고 하느냐 하반기부터는 좋아진다고 하니까 심택도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내용이고 주가는 이제 먼저 선행을 하니까 상반기에 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말이 사실이어야 좀 돌아나오겠네요. 이게 사실 정말 어려워요. 저희가 이제 특집 컨텐츠를 어제 찍었어요. 우리 박재영 차장께서 목이 이제 나갈 정도로 어제 방송만 컨텐츠는 거의 8시간 정도 물론 이제 외부 방송도 있었고 해서 그거 언제 나오나요? 저희가 이제 다다음주 월요일 아 맞나요? 네. 3월 5일인지 6일인지 부터 너무 기대되네요. 제가 이제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서 네. 3월 6일부터 이제 한 편씩 아마 공개를 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이제 재밌게 준비를 했으니까 미리 이제 한번 광고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보면은 진짜 반도체 하반 여러분들께서 좀 전문가와 함께 잘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반기 예상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종목으로는 바이오니아. 네. 좋아해서 여러 번 들고 오셨던 것 같은데 다이어트 탈모는 진짜 잘만 하면 돈 엄청 벌잖아요. 네. 근데 좀 그 사이에 진행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진행은 조금씩 계속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늦춰진 이유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쪽에는 색안경을 끼고 많이 봅니다. 바이오니아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좋으면은 왜 안 달려들지 아직까지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이오니아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리포트에서는 좋다고 하니까 관련 내용을 한번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지방은 빼고 머리카락은 지키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병행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 빼면 머리도 같이 빠져요. 근데 바이오니아는 지방은 빼는데 머리를 지킬 수 있는 제품을 둘 다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강하나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였고요. 비에나신이라고 혹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게 프로바이오틱스인데 살 빠진다고. 유산균. 지방을 빼는 이제 유산균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이 유산균 회사. 혹시 어딘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크리스찬 한센 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에 유산균하면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혹시. 모르겠어요. 덴마크. 덴마크 회사일 거예요. 아마 이 크리스찬 한센이라는 곳이. 네. 그런데 이제 원래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진단키트 회사들을 보면은 답답합니다. 돈은 조금씩 번다. 중국에 뭐 기계를 팔아서 이제 시약 매출이 늘어날 거야. 뭐 이래도 그냥 계속 답답해요. 실적이. 코로나 팬데믹 때 한번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겪었었던 상황이었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돈을 좀 벌었습니다. 현금은 이제 있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뭔가 좀 가져가야 되는데 진단 쪽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SIRNA 그래서 이제 뭐 작은 간섭 리버핵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제품군들에 대한 확장을 좀 꾀하고 있고요. 이 프로바이오틱스 쪽 같은 경우는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인정을 받아서 성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크리스찬 한센에서 균주로 BNR 17을 등재를 했어요. 그래서 22년도에 160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아시아권도 이제 올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미 이제 BNR BNR 17 BNR 씬 이렇게 BNR 씬인데 왜 17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캐시 카운은 17살 몸무게로 만들어진다? 아 농담입니다. 17살 몸무게 17살 때 제가 50 몇 킬로였던 것 같은데 54킬로 뭐 이렇게 나갔던 것 같은데 그때로 가면 이제 말라 죽어요. 다음은 이제 이 코스메르나 코스메르나 코스메 아레네이죠 사실은 이름도 참 잘 졌어요. 이게 뭐냐 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약인데 원래 이제 우리가 머리 빠지는 약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프로페시아라는 약이 먼저 떠오르고요. 최근에 이제 이 앞머리 탈모 쪽에서는 네 글자짜리 이제 약이 제일 유명한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약들이 이제 유명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보시면은 이 성분명 약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는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탈모인의 성지도 있어요. 탈모 병원의 성지도 있고 성지 약국도 있어요. 저기 종로에 가보면은 그런데 처방을 받아야 되고 경구입니다. 먹어야 된다는 거죠. 하루에 한 알씩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호르몬제라서 우선 이제 여성 근처에 이렇게 여성이 만져도 잘 안 되고요. 특히 이제 가임기 여성 임신을 한 여성들은 만져도 안 되는 약입니다. 굉장히 이제 주의사항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부작용들이 있어요. 발기부전 부종 남성 유방은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그리고 현기증 두통 여기에 이제 우울증도 좀 있다고 해요. 부작용이 너무 심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이제 운동하고 이제 약 먹고 일해서 지키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일부 있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바르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최근에 이제 독일에서는 이주일에 한 번 발라도 된대요. 얼마나 편해요. 네.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할 일 없을 때 여기 이렇게 바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부작용이 없었던 이상 반응이 한 건 있었는데 인과성이 없다라고 결론이 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효능이잖아요. 이 7.6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머리가 난 거 아닐까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독일에서 뭐 엑셀런트 등급을 받았다. 뭐 그리고 이제 유럽과 FDA 쪽에서는 승인을 받아서 지금 이제 판매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1, 2월 달에 나오기로 했는데 유럽에서 안 나왔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바르는 걸로 해서 약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까봤더니 2주일에 한 번 발라도 된대요. 그래서 이 주 잠시만요. 어 예. 그래서 주일에 도포 패키징으로 이렇게 탁 해서 이거 어떻게 패키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바르면 요만한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짜서 그럴 것 같아요. 하는 게 편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2주일에 패키징으로 좀 바꾸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늦어졌다. 리포트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승인이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유럽에 출시가 됐어요. 그러면은 데이터들이 쌓입니다. 또 우리 전세계 탈모인들이 코스메르나 한 번 해볼까? 이러고 발라서 진짜 효과 좋아요. 부작용은 없네요. 이런 얘기 나오는 실사용 관련된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승인을 할 거야.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해외 쪽 글로벌 점유율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파트너사들을 컨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이게 정말 빠르게 늘어나면은 증설이 필요하겠죠. 이미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10배 증설 부지를 선제적으로 매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포트에서는 단가 15만 원 기준 1.35조 원의 매출 5피마진은 무려 50%를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진짜 이렇게 되면은 6,250억 버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이런 걸 볼 때마다 의아한 건 뭐냐면은 아니 그렇게 좋으면은 파트너사를 물색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많은 회사들이 와서 파트너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오니아를 못 믿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실 논문 데이터들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약 먹고 시켰습니까? 바르고 끝나고 부작용 없는 게 낫지. 15만 원 상관없습니다. 뭐 하나 사죠? 한참 쓰지 않았겠어요? 한참 쓰겠죠. 그래서 제발 진짜 이게 좋은 성과와 함께 국내 시계약제도 승인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저의 바람이고 된다 안 된다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HTS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 이러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너무 올랐다. 네. 올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니아는 지금 이제 약간 투자자들의 선택의 몫이다. 저의 뭐 이런 얘기들은 그냥 객관적인 리포트의 내용이었고 정말 될 것 같으신 분들은 탈모인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사서 나도 하나 코스메너나를 사보고 그럴 때 이제 그러면은 주식으로 코스메너나를 벌어볼까?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제가 살만 빠진다면 15만 원 됐으냐 이런 느낌. 아. 비앤한 씬?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네 글자짜리 탈모약은 아보다트가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맞나요? 아보다트가 효과가 굉장히 좋죠. 오. 그렇군요.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기타 리포트 디오부터 한솔 케미칼까지 네 종목 또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오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이러면은 오세 임플란트, 덴티움, 디오나비를 활용한 디오 이러한 기업들, 덴티스도 있지만은요. 뭐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기업인데 디오는 예전에 이제 제가 VBP 수주를 봤을 때 상위권에 있었던 오세 임플란트와 덴티움 저기 끝에서 뭐 한 두세 번째 있었던 디오 사실 사이즈가 워낙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주가 흐름을 주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4분기에 영업적자가 무려 118억이 나왔어요.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죠. 이유를 봤더니 매출 채권 회수가 좀 지연되는 가운데 결국 이제 돈 안 주는 거래선들 이런 데들은 야이씨 이제 니네랑 거래 안 해 하고 이제 반영을 그냥 다 해버렸어요. 니네는 어차피 나 안 줄 것 같으니까 니네한테 이제 물량도 안 주고 대신 들어오니까 이제 먹고 떨어져라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환입이 되면은 환입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중국 거래소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VBP 전 오더 감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란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매출액이 3배 가까이 연간 기준으로 늘어서 100억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국가에선 잘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오가 이제 또 집중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DSO라고 하는데 기업형 치과 쪽이죠. 1위 기업과는 이미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고 2위권 기업들과의 계약도 체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디오의 영업 방식은 사실 이제 대형병원 쪽에 많이 했는데 이제 개원이 쪽에 디오나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기대감을 좀 갖는다. 올해는 연간 흑자전환을 한다. 하지만은 연간 실적 추정치를 하향시키면서 목표 주가를 3만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영풍정민이라는 회사는 관계사 이제 배터리 소재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납품을 하는 원래 이제 이 회사는 뭐하는 회사냐면은 이 펌프 그리고 산업용 밸브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뭐 영풍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고려하여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이 정유라든지 플랜트 이쪽에는 거의 기술적으로는 국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SO1이 이제 샤인 프로젝트로 구조원인가요?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수주 때문에도 실적이 좋다. 근데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얼마나 올라오느냐 24%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크게 성장을 하는 건 아닌데 왜 그러면은 이 회사가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나를 봤더니 주요 해외 이러한 밸브 펌프 업체들은 올해 예상 밸류에이션이 18배예요. 근데 영풍정민은 11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풍과 고려하연 영풍 지분가치 고려하연 지분가치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은 본업을 봐도 좋은 회사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워닝 IPS인데 이 회사는 좀 재미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하는 회사고 근데 왜 투자 의견을 홀드로 변경을 했느냐 삼성증권에서 이런 얘기를 요새 삼성증권이 칼을 많이 휘두르는 것 같아요. 가차없이 투자 의견을 많이 낮추고요.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주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제 기준으로는 3만 1,400원이었거든요. 워닝 IPS가. 목표 주가 3만 2천원으로 제시됐어요. 요새 이제 이런 리포트들을 좀 많이 씁니다. 오동환 앤리스트도 게임주 정말 가차없이 팔로비스 이런 것들 현재가보다 훨씬 낮게 플랫폼 기업들도 삼성증권에서 진짜 무섭게 지금 낮추거든요. 왜 그랬는지를 명시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2017년도와 2021년도에 워닝 IPS가 굉장히 좋았었다. 그때는 특히 2017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6천억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20%가 넘게 나왔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24년도에 업황이 좋아져서 매출액은 훨씬 커지는데 영업이익률은 반도 안 나올 것 같아. 라는 내용이에요. 왜 그런지 봤더니 첫째는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리고 그 고정비 그 비용 부담의 대부분은 R&D 비용이 확대인데 이게 결국 구조적으로 기계를 개발하는 데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옛날보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고기능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회복 국면에서 한 20배 줬는데 올해 내년도 예상 피해로 20배 줬더니 3만 2천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밸류가 확장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반도체가 좋아지면은 대장주 원예가 IPS가 더 가겠죠. 어차피 이제 애널리스트의 논리는 밸류에이션의 논리. 네. 저는 이제 주가의 논리라는 측면에서 안 가진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예전만큼 눈높이를 가져가기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 이제 한솔케미칼은 과산화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한 디스플레이와 IT의 소재 대표 기업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TV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쪽의 감소 그리고 비메모리 가동률 하락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요. 올해 실적은 상좌하고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올해 오히려 실적은 YOY로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삼성의 P3 디램 파운드리가 반영되는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거고 한솔케미칼은 우리나라의 소재 관련된 부분 쪽에서는 제가 이렇게 머리 한번 떠올려 볼게요. IT 소재 쪽에서는 이 회사가 1등입니다. 2익 기준으로 아닌가요? 솔브레인 솔브레인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솔케미칼이 2위 기준으로 봤을 때 1위, 한 2위 정도 하겠네요. 다툴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결국은 IT가 좀 회복되는 가운데 2차전지 바인더라든지 응급제와 같은 소재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상반기에 사서 하반기에 먹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포자는 이렇게 다 끝났고요. 기준금리가 발표가 됐습니다. 0.3.5%로 동결했고 경제성장률 전방치는 1.7에서 1.6으로 0.1%포인트 낮췄다. 이 내용까지 전해졌네요. 결국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동결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환율이 좀 먼저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이거 발표하자마자 환율 폭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달러화가 아침에 이제 좀 약세를 기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좀 버티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봐야 될 향방은 환율입니다. 다시 환율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속보까지 정리했고요.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또 저희 반갑게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요일이라 약간 피곤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내일 또 금요일이니까 힘내서 오늘 하루 마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8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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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